샹겐 지역을 나와 북쪽으로 1시간 10분열을 달려갔다. 중세시대에 시간이 멈춘 듯 신비한 마을 비안대. 440m 산 꼭대기에 위치한 웅장한 성과 성 밑으로 옹기종기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마을 입구부터 천천히 살피며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인물의 흉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레미제라브를 쓴 대문옥 빅토르 위고다. 그리고 이 흉상의 조각가가 로댕이란다. 빅토르 위고의 표정은 어딘지 고독하고 슬퍼 보인다. 조각상 옆에는 빅토르 위고 박물관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망명 당시 그가 살았던 집이다. 빅토르 위고는 살아생전 여기서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집 곳곳에는 그가 직접 그린 비안덴 그림들이 있다. 빅토르 위고 박물관이 조그맣게 빅토르 위고 박물관이 조그맣게 빅토르 위고가 그린 비안덴 성을 올라가 봤다. 이 성은 11세기에 룩셈부르크 백작에 대항할 만큼 힘을 키운 비안된 백작이 세웠다. 그 규모 또한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였다는데 연이은 상속 분쟁으로 인해 많은 물품들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 지금은 국유지가 돼 박물관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 그 중 내가 흥미로웠던 곳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침대와 의자가 있는 방이었다. 그냥 봐도 높은 사람이 앉았을 것 같은 낡았지만 중후한 의자가 눈길을 끈다. 그런데 이 의자 특이하게 아래쪽이 열리도록 만들어졌다. 그 중간에 의자의 인형은 이 인형은 그는 사람과의 대학이 있는지 이리저나 그는 이 시골을 기반했다. 그는 그의 일을 다 들은 수건이 있었다. 그는 그는 그의 대학이었다. 그는 자퇴된 이 시골이 그는 그의 그룹에 들어갔다. 그는 그의 방에 이를 했다. 그는 그의 관계 이렇게 그의 관계가 있는지 오물을 그냥 창밖으로 버렸다니 성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동화 속 마을 이미지와 사뭇 달라 약간 충격이다. 성 밖으로 나오려는데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띈다. 들여다보니 엄청나게 깊은 우물이었다.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리인 두 명이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한다. 성의 높이만큼 우물이 깊다 보니 이런 장치를 이용해 물을 길었다고 한다. 도르래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작동하자 사람들도 모여든다. 나처럼 모두 신기한 모양이다. 오물통에 카메라를 달아봤다. 이 물이 천년 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목을 축였을 물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성스럽게 느껴졌다. 비안된 성을 나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리프트를 타는 곳이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좋다 해서 가보기로 했다. 올라가는 초반에 비안된 성이 옆으로 보인다. 리프트에서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그토록 높게 느껴졌던 비안된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나온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마을의 지붕들도 마치 미술 작품처럼 보였다. 천 년 동안 그 모습 잃지 않고 버텨준 이 마을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든다. 아, 이 모습은 정말 멋진 모습이다. 이 모습은 정말 멋진 모습이다. 이 모습은 정말 멋진 모습이다. 어디서 어디서 오신가요? 한국에서 오신 것이다. 한국에서 오신 것이다. 한국의 드라마, K-pop, K-pop을 좋아한다. 이 웬만village에 보러 갔다. 한국에서 오신 것이다. 오신 것이다. 한국에서 오신 것이다. you could. yes, I'm an army. I'm a proud army. yes, I am.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Carina 입니다. 저는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많으셧백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천년 된 유럽의 한 마을에서 만난 한류.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 하고 나는 다음 장소로 향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